저쪽 거는 주인이 있는 게고 뭐고? 저 또 있노? 저거는 딸기하우스 집에 묶어놨던 게 아이가? 저 노랑이는 그 마리는 주인이 있는 게고 저쪽 거는 주인이 없어 저기 그 늙은 거가 새끼 난 거가? 그렇지. 저기 주인이 없고 요 도로전에 아마 주막대로 들어오는 거가 있다니까 저 집으로 가네. 저한테 딱 보면 가네 저쪽으로 보험은 가고 저기 아까 엎드리네 요거는 아직 강아지고 저것도 강아지네 딸기 집게 아니네 저거 둘 다 둘 다 주인이 있는 개네 딸기 집게가 아니고 저게는 어디가? 저 계집있네. 풀어놓고 키우네 그냥 풀어놓고 키우네. 풀어놓고 키우네 처음 풀어놨는데? 저 마당에 저기가 개집이고 보니까 풀어놨네 이놈 저기에 딱 앉아있는 거 보니까 엊그제 금방 가베? 그럼 남았다. 귀찮아. 저 도로변에 주막대로 앉아있다. 저 어디 새끼가 있을 건데? 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